정관장하고 모비스는 이 두 팀이기 때문에 두 번 경기를 해서 두 번 다 이기든가 아니면 1대1이 되면 득점, 출점으로 해가지고 4강에 가게 되죠. 메인 돌핸들러 역할을 또 서명진과 함께 맡아줄 것 같습니다. 프림 돌아섭니다. 훅샷! 여지없습니다. 멀로핸드 부채성원 안쪽으로 멀로핸! 기가 막힙니다. 김경원 마무리! 부채성원 반대편 배병준 돌파 시도 내주는 척하면서 왼손 레이어 떨어집니다. 정관장 세컨 찬스를 갖습니다. 프림 건너와의 매치업. 더블팀 들어오는데요. 프림 피해내고 플로터! 멀로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빠르게 가거든요. 멀로 선수의 패스를 잘 받으면 찬스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시간 떨어집니다. 1초! 1초! 박재훈 넘게! 오! 들어왔어! 프림 외곽! 프림의 외곽! 프림의 펌을 쏴! 거쳤습니다! 최성원! 최성원 석자! 프림 펌을! 거쳐서 프림에게 프림 엘보지혁 돌아섰습니다. 버프의 펌을 쏴! 떨어집니다! 김태환! 요리조리! 자이트라인 점퍼! 김태환! 박무빈 선수가 코트를 밟습니다. 프림! 프림! 직접 막혔습니다! 아반도 막아냈습니다! 아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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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 크게! 아반도! 안쪽에 프림! 안쪽에 이종혁! 안 들어갔습니다! 품백! 김철우! 지금 완전히 몸싸움보다 이렇게 슬쩍 갖다 댔는데도 파울이 두 개네요. 김태환! 시간 없습니다! 김태환! 김태환! 레이언! 떨어지면서 샤클라 코드베이터! 김국찬 한 번 더 쏩니다! 이번엔 들어갑니다! 김국찬 선수 성적을 내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어요. 빠르게 옵니다! 올라갑니다! 박무빈! 앞으로 첫 돌이죠! 정준원! 정준원 돌파! 왼손 레이언! 떨어집니다! 세컨드 찬스 현대모비스! 신민석! 호물선! 꽂힙니다! 군산고등학교 나왔죠? 그래서 여기가 고향입니다! 김준휘을 거쳐서 신민석! 오른쪽! 서명진! 3점! 서명진! 선정포! 안쪽 바운드 패스! 멀노! 멀어지면서 2점! 들어갑니다! 득점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알루마! 알루마! 득점인자 성대방칭! 김준휘! 페이스업 전환! 긁어냈습니다! 알루마! 라패! 덜렸습니다! 박무빈의 리바운드! 빠르게 리드패스! 서명진! 살려냈는데! 스틸! 이 공이 신민석 이렇게 떨어집니다! 신민석! 멀노의 블락션! 양정관장 레드 무스터 씁니다! 안쪽에 비어있습니다! 김준휘! 선크 실패! 윙스펜이 길어요! 선큼 선큼! 알루마! 림! 디빈 성공! 그전의 반칙입니다! 신민석 선수가 똑바르게 달립니다! 핸들 오피스! 안쪽에 레이업! 서명진! 이종현! 시간 없습니다! 1초! 이종현! 플로터! 오! 좋았어요! 샷! 클럽! 네! 앞쪽 이종현 달리고 있습니다! 이종현! 오! 서명진! 오! 오피스 파울! 레이트맨 게임! 안쪽에 장재석이 있습니다! 골 빈! 초콜발! 지키고! 던졌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연결이 김국찬에게 흘렀습니다! 김국찬! 석점! 김국찬! 김국찬! 놓칩니다! 수비 성공! 김지환! 반대편! 방무빈! 방무빈! 디락션! 계속 슛 한 번 못 던지고 에라 역습! 에라 역습이야! 슛이라도 한 번 던져봐야지! 우리끼리 에라 하다가 디펜스만 하다가 끝난대니까! 내가 한타임 죽여주려고 부른거야! 알았지? 집중해야 돼! 집중! 아반도! 방무빈의 수비! 아반도! 멀어지면서 점퍼! 리프톤과 미드레인 점퍼 돌아 나옵니다! 탭아웃! 먼노에게 빠르게! 아반도! 아반도! 바운드 패스! 안쪽! 아아! 아반도! 아반도! 와! 빠르네! 외곽! 김태환! 날려보내고! 점프샷! 리프톤과! 자 계속 이어갑니다! 돌파! 리버텍! 앤드원! 천지랑! 박무빈! 박무빈! 이동 석점! 박무빈! 석점퍼! 박지훈! 2초! 1초! 박지훈! 높게! 박지훈! 몬도에게 노력패스! 오! 펜스 파울! 고찬혁! 3초! 2초! 1초! 고찬혁! 페이드 AWAY! 리만쪽에 떨어집니다! 알루머! 원드리블! 석점! 오! 코칩니다! 일부와의 석점! 박지훈 왼쪽 돌파! 페이사인 찍고 갑니다! 직접 마무리! 득점! 앤드원! 네! 몬도! 에이패스! 안양정관장 연속 득점으로 달아납니다! 네! 합지훈의 점퍼 들어갔습니다! 김국찬 직접 어서 석점 올라갑니다! 김국찬! 와우! 와우! 파쿠타이제네 뭐하기 시작해! 3점 던지기 시작해! 이거 들어가면 속수무책이 되니까! 답이 뻔히 나와있는거 아냐!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석점! 최석원! 박지훈 선수가 더 좋아졌어요! 조용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네요! 6초! 5초! 4초! 먼노에게! 먼노 석점! 먼노! 석점! 안해? 안할거야 오늘? 네! 게임 안할거야? 야 자꾸 누구한테 위로! 니가 해야지! 패스만 찾아줄거면 나와서 쉬고! 힘들면 할거면 뛰고! 응?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정준원! 먼노에게! 먼노! 여유롭게 득점! 시간 떨어집니다! 먼노! 먼 거리! 딥! 박지훈! 조금씩 타이밍 뺏으면서 스쿱 레이어! 박지훈! 국민의 수비 타이트합니다! 배곽으로! 먼노 시간 없는데요! 라인 안쪽! 두점! 먼노! 강모빈 돌파! 알로마 들어와있습니다! 먼 거리 석점! 개빈! 알로마! 배달의 민족 주문! 비어있습니다! 최성원 마무리! 박모빈! 알로마! 알로마! 케이체이션! 아! 이거 좋은데요? 2초입니다! 추가로 주어진 14초! 파운드 패스! 박모빈! 박모빈! 몸 붙이면서! 레이어! 두 팀이 속한 D조의 경기! 그런데 가장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91대 84! 안양 전 관장이 컵 데뷔 첫 승을 챙겨갑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뛰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든데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감독 코치님 선수들 다 같이 저의 마음의 부담을 조금 내려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와이파티에 너무 감사하다고 결혼을 일찍 해라! 그겁니까? 아니면 너? 저는 일찍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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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